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대치동 최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네 오늘은 중국 시장, 미국 시장 특별히 큰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오늘 중국 시장 이번 주 내내 가파른 하락이 이어진 하루였는데 오늘 그래도 일단 급한 하락은 어느 정도 약간 진정된 듯한 모습 나왔고 뭐 장중의 변동도 좀 크긴 했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낙폭을 많이 많이 하면서 끝나서 그나마 좀 많이 불안했던 투자자분들이십니까 약간은 달래지는 한도감이 약간은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살짝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오후 들어서는 중국 시장 낙폭 회복하는 것에 좀 영향을 받아서 약간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였습니다. 그러게요.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숫자인데 중국 상장기업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하나도 안 겹치는데 주가는 비슷하게 움직이면 이건 기업의 펀더멘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그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시장의 숫자 영향도 중요한데 이제 심리 영향이 크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관계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는 어떤 이슈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죠. 그래도 그 이슈가 또 나중에 같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움직이건 적게 움직이건 중국 시장의 이슈와 뉴스는 좀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군요. 네. 이번 주 특히나 국내 시장 중국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다 보니까 중국 시장 리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중국 시장 지수 먼저 체크하면서 글로벌 마켓 브리핑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오늘 장중에 1% 이상 하락해서 출발한 다음에 다행히 그 하락폭을 많이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5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마이너스 0.04% 거의 보압 수준까지 올라와서 35001포인트로 끝났고요. 3500 지지대가 좀 중요한 주간이었는데 다행히 3500을 겨우 지켜내면서 끝난 하루였고 심천시장은 그래도 0.2% 정도 소폭 올라서 2298포인트 끝났고 홍콩시장은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해서 2만 9,098포인트로 끝났고요. 홍콩시장 돈을 사실 장 시작할 때부터 2% 금닥 출발해서 주자분들이 사실 조금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한 스타트였는데 장중에 2.5%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가 그래도 오늘 전인대에서 관련 내용 조금 그나마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뉴스 나오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시켜서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2% 가까운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0.5% 정도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 많이 약하게 출발했던 배경은 어제 미국 시장 나스타 거칠게 조점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조금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전에 다행히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 내용에서 정책 관련 조금 안도감을 줄 만한 발언들 나오면서 시장 심리가 약간 안정을 찾는 그런 패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 발표가 좀 시장을 안정시켰다? 맞습니다. 미국 시장 그대로 반영했으면 많이 빠졌을 텐데요. 네. 좀 불안하게 시작했다가 그래도 약간 안정을 찾는 심리를 약간 안정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안정될 거면 굳이 왜 빠졌나 싶기는 한데 그게 요즘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두터운가를 또 보여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주목할 만한 발언은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 일단 중요했던 게 3월 5일 전국인민대표회가 개막했는데 오전 10시경 리커창 총리의 발언 중에서 시장의 완화적인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노선이 급격한 선에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번에 시장 투자자를 많이 불안하게 만든 두 가지 이슈가 미국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중국이 긴축에 들어간 게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오늘 전인대의 코멘트로 봤을 때는 급격한 긴축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런 불암 시리가 조금 달래진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축 가능성은 이 발표만 봐서는 별로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정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좀 긴축할래요. 별로 우리는 발전을 원하지 않아요. 이러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알겠어요. 내용들 중에는 어떤 거 좀 눈에 띄었어요? 개별 기업들은 사실 오늘 워낙 낙폭이 커졌다가 반등한 정도의 국면이다 보니까 특징적인 섹터가 크게 나오는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낙폭이 많이 커졌다가 다행히 플러스로 전환하는 일부 종목들이 있어서 시장의 심혈가 약간 안정된 모습이었고 귀주, 모태주 같은 종목들이 기관 수급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장주인데 오늘 그래도 플러스 1.3% 정도 끝났고 그 외에도 오늘 전인대가 개막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 전인대 내용 중에서 소비에 대한 정책 이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주의에 해당된 해처미업 1.2% 정도 오르고 상해자동차 0.6% 정도 소폭 올라서 끝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금접 소프트웨어, 중국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3에서 5% 정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강세 돋보이는 그 정도 하루였고요. 섹터 자체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워낙 낙폭이 가팔랐다가 그 낙폭이 약간 진정되면서 급브레이크를 좀 밟아주는 정도의 모습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특징주는 그렇게 점검을 해주셨고요. 전인대 내용 중에는 특별한 이슈는 전인대 내용부터 좀 볼까요? 일단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양회의 시작이었는데 두 가지 양회, 정협과 전인대 중에서 사실 더 중요도가 높은 이벤트는 오늘 개막하는 전인대였습니다. 전인대에서도 메인 이벤트는 오늘 첫날 오전 10시경에 리커창 총리가 진행하는 정책 발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론에서도 조금 많이 다뤘지만 저희 투자자들이 몇 가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중국 시장 자체가 변동성의 기본적으로 워낙 크고 정보의 접근성이 조금 낮은 시장이다 보니까 예측의 난이도도 조금 높고 투자자분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시장은 아닐 건데 그런 난이도를 좀 높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은 특히나 정부 정책을 영향하기 위해 굉장히 큰 투자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방향해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은 사실 매월 있을 때마다 조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연초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월의 양회고 또 4월과 7월, 10월, 3개월 단위로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이벤트가 있게 되는데 향후 정책의 방향성이나 정치의 어떤 색깔 같은 걸 체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라서 중국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정책 관리 이벤트의 간단한 내용이나 핵심 내용 정도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오전 10시에 리커창 총리의 발표 내용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중에 첫 번째는 올해 중국 시장의 GDP 성장을 목표를 설정했는데 6% 이상의 성장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익숙하시겠지만 중국이 7%대 성장을 내려놓고 6.5%대 성장에서 또다시 6% 정도로 성장의 속도는 약간씩 더 안정화시킨 단계에 있고 국내 언론의 기사들은 6%에 대해서 예전보다 성장을 많이 둔화됐다고 해석한 언론도 있고 또 반면에 어려운 시기에도 6%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긴 한데 중요한 본질은 중국 자체도 일단 급격한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준을 유지한다는 정도가 일단 6%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 목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재정지출 목표를 잡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톤으로 재정지출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 2021년 목표는 GDP 대비 3.2% 정도로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수준의 재정지출 계획을 잡았고요. 그거에 좀 중요한 내용들은 소비와 관련된 내용,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일반적인 정보 목표와 크게 차이 없는 대동소의한 정도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았던 건 리커창 총리의 발표 이후에 3대 정부 부처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사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섹터별 출심을 결정하는 건 정부 부처별 기자회견의 영향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세계부처라고 하면 보통 발개위, 재정부, 농업농촌부 세 개 정도 부서인데 특히 오늘 내용 중에 중요했던 건 재정부에서 재정 정책 관련해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의 급전환은 없을 거라는 시장의 심리를 약간 달래줄 만한 멘트가 조금 나오면서 시장이 중국이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조금 진정돼야 되겠다 정도로 해석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발개위에서 기술 관련 반도체나 노광장비 OLED 디스플레이 같은 장비들 그리고 라이다 같은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섹터 관련 언급 나오면서 관련 섹터들도 조금은 수혜를 받는 정도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서프라이즈는 없었지만 시장의 불안을 조금 달래주고 안정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좀 나타냈던 그 정도로 해석되는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하고 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중국이 정책 방향성에 대한 사실 방향성에만 설정되게 되면 섹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신뢰도나 가질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은 그래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뭘까요? 전반적으로는 다 그냥 열심히 경제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뉘앙스로 들려서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늘 하는 얘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 방향성 중에서도 밑줄 긁고 동그라미 칠 만한 뭔가 키워드가 좀 찾으면 뭘까요? 소비 촉진 뭐 이런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성장의 속도를 어느 정도 스탠스로 갈 거냐가 중요한데 성장의 속도를 중립적인 기여로 넣겠다. 항상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눈에 봤던 건 7%냐 6.8%냐 6.5%냐 성장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였는데 6%의 초점을 맞췄던 건 사실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낮은 톤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목표치보다도 약간은 보수적인 톤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성급하거나 공격적인 정책 방향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정도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를 서두르지 않겠다 정도의 톤이었던 게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경기를 분양한다기보다는 혹시라도 거품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면서 여력을 약간 남겨놓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경기는 그리 좋지는 않을 거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6% 정도면? 그런데 6%라는 숫자 플러스 오늘 톤에서는 좀 자신감이 묻어나는 톤이었고 실제로 2020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경기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중국은 2.3% 정도 성장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먼저 극복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고 실제로 2021년 들어서 1월과 2월의 경제 지표를 워낙 좋다 보니까 올해 6%로 성장했지만 6%는 굉장히 거뜬히 달성 가능하다는 정도의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국가의 볼륨을 생각하면 이게 해석의 온도차가 많이 나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 속도이긴 한데 중국이랑 국가의 볼륨을 생각하면 6% 성장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7%, 8% 성장은 왜 지금 6%니? 라고 하면 좀 다운그레이드된 것 같지만 중국의 볼륨이나 현재 글로벌 시향을 봤을 때 6%의 성장도 사실은 그렇게 낮은 수준의 성장으로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군요. 그러면 유럽 상황 좀 잠깐 보고 가죠. 네. 유럽 시장은 오늘 실시간 지수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소폭 하락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약보합. 네. 약보합 정도고 유로스닥스 기준은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 국가본도차 약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영국이 약간 한 0.1% 정도 소폭 올라서 상대의 강세는 나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조금 상대로 높다 보니까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은 선반영되는 그 정도 모습인 것 같고요. 최근 유럽은 경제 관련해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근에 좀 조용한 시장인 것 같고 일단은 백신 보급률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그 정도인 것 같고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바로 가서 좀 미국도 좀 상황 지켜볼까요? 오늘 선물 상황 어때요? 미국 시장 사실 아까 전 아시아 시장 끝나고 나서는 약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와서 약간 불안했는데 오히려 장 개장 전 시간 다가오면서 오히려 선물은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다우전스 기준 0.2% 정도 S&P 500도 한 0.3% 정도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간 약해서 한 0.2% 정도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오히려 오전보다는 현재 오후 저녁 되면서 약간은 다 강세 보이는 그 정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커멘트에 대해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의 커멘트 자체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했던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중립적인 스탠스. 현재 시장에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거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강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관련 코멘트로 어제 실망면이 조금 많이 나왔었고 오늘은 워낙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있는 정도인 것 같고요. 이번 주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면서 미국 신년물 국제금리에 관한 자료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코멘트를 정말 많이 많은 시장자로 반복해서 정보를 얻게 됐을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포커싱하는 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올해 대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재정 정책 자체가 정부의 부채를 통해서 실행되는 계획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의 말로 국제금리 상승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주체다 보니까 우리들을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시장의 붕괴를 일으킬 정도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본질적 의문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서 계속 논의가 된 게 1.5%를 터치했다 안 했다의 논란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붕괴를 시키는 금리 레벨을 지금은 이제 한 2% 정도까지 아니면 1.8% 정도까지 약간 또 위로 열어놓고 보는 것 같고요. 시황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현재 정부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자체가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킬 가능성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 정도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요즘 사람은 어떻게 좀 투자자들은 주변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최 선생님이 만나보시는 대치동 최 선생님의 고객들이나 주로 어떤 거 좀 불안해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렇던가요? 일단 저 역시도 이제 자산관리를 10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운이 좋게도 존경할 만한 고객분들을 많이 모시게 됐고 실제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시장에 대한 태도의 많은 부분들을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분들로부터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의외일 수 있겠지만 최근 2주간의 시장 변동이 굉장히 가파르게 발생하는 구간에서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한 성공한 투자자분들, 성공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매크로 지표에 대한 관심도는 거의 없이 과거에 최근에 2주 보내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분들이 성공한 투자 혹은 성공적인 투자의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매크로에 대한 예측을 과연 하면서 투자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거시경제에 신경 좀 덜 쓰는 게 어떻든 그게 나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포커싱은 결국 언제나 매크로보다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퀄리티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가 또한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매일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어쩌없이 접하게 된 그런 금리에 대한 변화 또 정책의 스탠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저렇게까지 무관심하실까 싶을 정도로 관심을 좀 멀리하고 대응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 변동성이 꽤 많이 커져서 저도 이제 자주 오히려 전화를 드리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지 전화 많이 안 할 텐데 이 정도 스탠스로 대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지켜보면 되겠다. 그분들? 그냥 시장의 분위기를 좀 여쭤보려고 계속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럼 이러다 다시 올라가겠지? 많이 오른 게 있으면 조금 좀 쉬겠지?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걸 생각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그럼 어떤 게 올라갈 거냐? 다시 빅테크주, 팡 하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른바 경기 수혜주라고 불리는 전통산업들 컨택트와 언택트로 나누면 컨택트가 올라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세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컨택트가 이제는 주도예요? 라고 하지만 그거에 이제 조금 분위기 달라지는 것에 대한 잠깐 반응이고 결국은 이 시대에 산업을 이끌어가고 실적이 나오고 성장이 나오는 건 결국 빅테크 말고 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라면 또 이제 그쪽이 좋아 보이고 뭐 이제는 뭐 코로나도 다 지나가고 다시 이제 경기 좋아지면 경기 좋아지면 돈 많이 버는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죠? 하는 쪽이 많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 몸담고 있고 금융투자업계에 있는 저 역시도 뭐 시장을 이제 분석하거나 어떤 자료들을 볼 때 어느 정도 그 금융권의 제도권의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가치주, 성장주, 경기 민감주 이런 용어를 통해 시장을 분류하고 어떠한 쪽이 더 강해질 거라는 분류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실제로 투자하는,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그런 개념보다는 결국은 그 기업의 성격이 성장이든 가치든 혹은 뭔가 특정한 섹터든 구분 없이 결국은 돈을 잘 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을 잘 벌고 있는 그 기업의 어떤 상대적인 우월성이 장기적으로 존재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역시도 제가 금융권이라는 사실이 있고 오히려 성공한 투자자분들께 그냥 후배로서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성공한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치주 시대가 온 것 같아, 경기 민감주 시대가 온 것 같아 그런 용어를 쓴 거 오히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바라보는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계로 봤을 때 현재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레벨에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인가 혹은 지금 기업이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게 회복 가능한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더 포커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모시는 클라이언트들의 약간 대응은 그래도 기존에 잘하던 기업들이 더 잘할 거다 그러면 시장의 성격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메가나 팡이라고 부르던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갖고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가게 될 거라고 보는 비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가치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경기가 회복했을 때 급격히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회복의 과정에서 더 상대적으로 입을 수 있는 쪽에 소폭의 자본 배분을 약간 더 하자 정도의 스탠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제 성장 중 끝났고 가치주의 시대로 갈 거야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자라던 역들이 자라긴 하겠지만 새롭게 나타난 기회도 약간 귀를 기울이자 정도인 것 같고 아직은 조금 좀 쉽게 그러나 짓궂게 질문을 드리면 저는 한 종목만 사고요 최소한 한 1, 2년 두고 볼 거예요 앞으로 물론 3, 4년까지는 안 할래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쉐브론 엑슨모빌 엑슨모빌이라고 하죠 엑슨모빌과 마이크로소프트 둘 중에 하나만 살 거예요 뭐 살까요? 선생님 그러면 사실은 둘 다 많이 올랐어요 엑슨모빌도 많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제 소외됐으니까 더 가요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해소됐다고 보고 어떤 걸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뭐가 그래도 대장일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답은 없지만 최 선생님 의견이나 아니면 주변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쪽인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이게 이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투자의사결정을 복잡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게 이게 쉬운 걸 어렵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고 의사결정에서 어떤 부분이 정답일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양쪽에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 전략을 대부분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6대 4나 7대 3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분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양자택이라고 하면 여전히 장기적인 성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라는 게 제 주변에 투자자분들은 더 다수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한 두 달 좀 쉬워졌다고 그게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모양이기도 하네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위가 본질적으로 깨졌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킨 그리고 가지고 있는 패권들이 지금 훼손되었는가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여전히 지속 가능한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 2년 정도 바라보면 미안하지만 올 가을까지만 보면요 질문이 난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사실은 아주 점잖게 표현해 주셔서 난이도 높은 질문이시네요 하지만 사실은 좋은 질문도 아니고 답 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답 없는 질문이긴 한데 정답이 뭡니까를 여쭙는 게 아니라 최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투자자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단기 성과에 대한 예측은 사실 예측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고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지만 3개월 정도의 아주 짧은 시기로 보면 당연히 에너지 섹터가 단기적인 강세는 더 나올 것 같고요 3개월로 하면 에너지 섹터 다만 1년 이상의 시기로 보면 여전히 기존 빅테크 파트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 되어버렸는데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많다는 걸 알고 또 역발상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흐름을 따라갈 수는 있죠 그건 자기의 판단인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특별한 이슈나 이거는 오늘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약간 좀 여유가 있어서 시간 여유 있으니까 안 좋죠 제가 자꾸 직구준 질문드리죠 아닙니다 오늘 사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나스닥 시장의 낙폭도 사실 하려니 너무 컸었고 특히나 저도 중국 쪽에 배분되어 있는 자본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하루에 10% 이상의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었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좀 마음고생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투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 시장에는 많이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한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오늘 중국 시장에 다행히 하락 급격한 하락은 약간 좀 자제가 되는 브레이크가 약간 걸리는 듯한 패턴으로 조금 나왔던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여전히 불안감은 좀 남아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장 끝나고 제가 존경할 만한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선배 투자자분들께 여러분들과 좀 전화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이번 조정 자체가 시장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리스크일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가격을 좀 해소하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고 시장이 좀 더 건강해지는 조정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기를 두시는 것 같고요 방향성의 예측은 늘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약간 두려움보다는 매수위계를 찾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조언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시장부터는 추가 재난학자나 이런 것들에 신중함을 유지해야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조금 찾아보는 컨셉으로 접근해도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약간 있는 그런 오늘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최선생님 특유의 노하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고객이 불안해할 것 같으면 먼저 전화드려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즘 시장에 대한 느낌은 어떠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여쭤보시면 전화를 받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좀 약간 여유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이 나오기가 쉽고 정황상 본인의 생각은 살짝 불안했더라도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좀 불안해할 것 같으면 전화 오기 오면 답변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전화해서 오히려 어떤 생각 좀 하십니까 제가 어떤 것 좀 더 알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고객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것도 노하우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또 고객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배웁니다 중국은 오늘 그래서 정책 발표에 있었던 거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면 올 한 해 중국 시장 어떤 주도주나 산업의 변화가 있을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에서 뭔가 정책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네 여전히 미국 정책 의사결정에 의존도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알겠습니다 미래세대호의 이재훈 팀장님께도 비슷한 질문은 드릴 것 같은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요즘 무슨 생각 무슨 고민이 제일 좀 클 것 같으세요? 이것도 그냥 최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갭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좀 난처한 입장일 것 같고요 그렇죠 빨리 그냥 내 말 좀 믿어주지 뭐 이런 느낌 맞습니다 시장의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처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다 계획이 있는데 왜 안 믿어주세요 약간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높게 가지고 있는 편인 투자자라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남아 있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강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일드커브 컨트롤이라든가 뭐 그런 거 보여달라면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 카드 안 꺼낼까? 아끼는 마음은 뭘까요?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카드를 썼을 때 그 다음 카드가 소진되는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대로 어떤 정책을 썼을 때 그 효과 자체가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도 연준이면 장기금리에 대한 컨트롤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카드를 연준에 만약에 뽑았을 때 그 카드를 썼을 때 생각보다 그 효과가 너무 미묘해버리면 시장은 그야말로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왕 투정 부릴 시장 같으니 그렇죠 투정 부리게 하고 나중에 카드로 달래야지 카드 먼저 준다고 투정 안 부릴 시장이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정책을 계속 원하게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드려도 혹시 뭐 이 프로 예상 질문 이런 거 딱 정리해두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오늘 난이도 높은 여름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별도 늘 항상 좋은 정보 가져다 주시고 또 주관적인 생각까지도 아낌없이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장 온기가 조금 도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이네요 주말에 뭐 하세요? 책 읽으면서 보낼 걸 제일 좋아합니다 책? 아 그래 나도 최 선생님이 어떤 책 읽는지 좀 이런 것도 소개도 받고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희 책과 함께 코너 있거든요 아 네 거기에 언제 한번 여유 있으실 때 나오셔서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나 이런 얘기 책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회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히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섭외를 한 건 하는 이 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